로런스 블록 금원의 서명된 살인 지민과 하비포스 밀세 전화 목소리는 흥분 때문에 한껏 날카로워져 있었다 미안하지만 좀 와주지 않겠나? 지금 당장! 짐 와일더 경위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7시 30분이다. 포스는 나쁜 녀석은 아니고 와일더도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좀 전에 집에 돌아와 구두를 벗어버렸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하룻밤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게다가 6시에 경찰서를 나왔을 때부터 줄곧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글쎄 꼭 와달라면 가겠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짐! 포슨의 목소리는 집요했다. 마지가 죽었어! 방금 귀가해서 발견했는데... 사르됐어! 와일더는 슬리퍼를 벗어던졌다. 알았네! 지금 당장 갈게! 짐 와일더 경위가 교회에 있는 하비 포슨의 집까지 차를 모으는 동안 와이퍼의 규칙적인 리듬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면 마지는 죽었나? 그다지 뜻밖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명사들의 뒷소문이나 파헤치고 다니는 그 악질적인 기자가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망명귀족 조르즈드브리소 후작과 마지의 이름을 결부시켜 불륜을 암시한 기사를 쓴 이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하비 포슨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마지한테 홀딱 반해 있다. 그리고 미인으로 소문난 마지는 하비의 재산이 보장해주는 안락한 생활에 홀딱 반해 있다. 조르즈드브리소는 미남에다 세련된 귀족으로 유럽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고 있다. 가십 기사에 따르면 그 역시 마지에게 홀딱 반했다지만 와일더가 보기에 그는 포슨의 돈에도 똑같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긴장된 삼각관계 안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 팽팽히 당겨진 시를 툭 끊어버릴지 아무도 모른다. 하비 포슨의 집에 도착한 와일더 경위는 하비의 반들반들한 쿠페 자동차가 반짝반짝 빛나는 빗방울로 장식된 채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초인종을 울리자 당장 포슨이 문을 열었다. 그의 푸른 눈은 충혈되고 불그레한 머리털은 수세미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경위는 안으로 들어가 모자도 코트도 벗지 않고 말없이 포슨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마지 포슨은 장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진홍빛 실내복은 갈기갈기 찢기고 은빛을 띈 금발이 장의자 등받이에 퍼져 있었다. 얼굴에는 보랏빛 얼룩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벨벳 같은 목에는 무참하게도 거무칙칙한 손가락 자국이 나있었다. 목을 졸라 죽였군. 와일더가 말했다. 아직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네. 포슨이 말했다. 이걸 좀 봐주게. 진, 자네를 부른 건 이것 때문이야. 포슨은 커피 탁자 위에 있는 것을 가리켰다. 이걸 처리해버리는 편이 좋았을까? 마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문을 퍼뜨려도 마지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형사는 탁자 위로 허리를 굽혔다. 두 개의 빈 술잔 옆에 놓여있는 것은 금으로 문장을 상감한 은재 담배 케이스였다. 한쪽 구석에 G, D, E, B라는 머리끌자가 새겨져 있었다. 드브리소가 오후에 여기 왔었나? 와일더가 물었다. 그래, 마지한테서 전화가 왔더군.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후작은 마지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했지만 마지가 거절하자 후작의 태도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공교롭게도 중역 회의가 있어서. 자네가 집에 왔을 때 드브리소는 아직 여기에 있었나? 아니, 아니. 그때는 없었어. 마지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죽어있었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내가 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 나는 알 것 같은데. 형사는 장의자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을 죽였겠지.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답게 발끈하기 쉬운 성미니까. 포스는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 스컹크 같은 놈은 왜 내 인생을 파면시켜야 했지? 자네는 언제 집에 돌아왔나? 와일더가 물었다. 자네한테 전화하기 2분 전에. 그건 7시 반이었어. 브리소는 어디에 살고 있지? 그만두겠지. 림, 난 오히려... 가세, 하비.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 자네가 나를 좀 태워다 주게. 와일더가 옆 좌석에 앉자 포스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와일더는 백미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5미터쯤 달렸을 때 갑자기 그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엔진은 콜록거리다가 정지했다. 어느새 포슨의 손목에서 수갑이 빛났다. 짐! 포슨이 외쳤다. 정신 나갔나? 드브리소는 오늘 오후에 담배 케이스를 자네 집에 놓고 간 게 아니야. 전에 왔을 때 잊어버리고 간 게 분명해. 오늘 오후에 브리소는 자네 부인 이름으로 된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니까. 내일 그 일로 자네한테 전화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미안하네, 하비. 이 사건에는 자네의 서명이 새겨져 있어. 자넨 집에 돌아온 게 7시 반이라고 했지?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6시였어. 뒤를 보게, 하비. 하비 포슨은 뒤를 돌아보았다. 비에 젖어 검게 빛나고 있는 땅바닥에 그의 차가 서있던 곳만 깨끗이 마른 직사각형으로 하얗게 남아있었다. 네, 로런스 블루크먼. 1900년에 태어나서 1975년까지 활동했던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탐정 소설에 아주 뛰어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짤막한 소설 속에 재미난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죠? 네, 제가 요즘 장편을 읽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단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의견 주시면 아, 구독자분들의 취향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알고 더 반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